오늘의 벌칙, 노래 부르기! 뭐예요? 아 이게! 마늘가루입니다.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. 마늘가루! 우선 한 숟갈씩 크게 한 입 아, 크게 너무 많은데. 크게 한 입 입에 털어넣고요. 자기가 아는 동요 한 개를 부르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. 학교 종이 땡땡땡붙이라면? 아 이거 너무 쎄! 그럼 원웅이부터 한 입이! 원웅이부터! 남자답다. 남자답게, 남자답게. 남자답게. 오케이. 미안해, 미안해. 이거 장난이 아니야 진짜. 이거 어떻게 넣으면 돼? 빨리, 빨리! 자, 성형아 바로! 성형아 바로! 성형아, 뭐 이거 힘들어하고 있어! 학교 종이 불러! 바퀴즈 블록크 바퀴즈 불기 바퀴즈! 자! 시! 시! 전겨져 소기 어서 보립니다 와서 이 시기 후 이 기다리지들 그랬어! 그랬어!